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민성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짜잔! 내가찜한다.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당근김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일단은 치즈 굳으면 안 돼. 제발 뜨거워. 다 굳었나? 손 되게 좋다. 탄산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. 이따 먹을게요. 일단은 치즈가 굳을 수 있으니까 빨리 공격해야 돼요.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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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묵 치즈가 정말 고소해요 치즈가 정말 고소해요 김치 역시 우리 할머니야 너무 맛있어요 김치 안돼 치즈 굳은 치즈 조금만spe 고소해 치즈떡 뭐지? 대전 한남대에서 주문했는데 제가 한남대에 놀러 갈 때마다 먹어요 근데 시켜 먹으니까 그때 그 맛이 안나네요 역시 가서 먹어야 돼 그래도 맛있어요 한입 도전! 일단은 충분히 적진 다음에 왕건이 왕건이를 올리고 그 위에 양파 김치까지 올리면 입이 터져요 일단 먹어볼게요 안돼 안돼 안되 돌아주지마 고기 우와 고기 고춧가루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와우 이번엔 좀 큰데 와우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 묻혀 먹으니까 한입에 와우 바삭바삭 감자 햄 당근 당근 생명수 생명수 디옹 오늘 한번 내가찜한 닭 먹어봤는데요 대송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